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거의 다 이제 남조선 반동, 괴뢰, 간첩 뭐 90년대 말에는 연변에 국정권 간첩 20만 명이 나와있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변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은 다 국정권 간첩이다 그때 당시 안기부 간첩이라고 근 인위 100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간첩일 수도 있다 그런 경계심 하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채는 유미카, 꽃배달도 유미카에 이음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부자 동지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서재평입니다 아 네 제가 정말 어렵사리 모신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북자 동지회라는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인데요 우리 탈북단체의 초창기이죠 네 사단법인으로서는 첫 법인 단체고 1999년 2월 26일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창시자는? 첫 설립자는 이제 고항장엽 선생님이 설립자이시고 같이 오신 김덕홍 선생님이 1대 회장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6대 정도 됩니다 6대 회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우리 회장님을 우리 방송에 모시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함께 오케이 하셔서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함경남도 단천이 고향인데 이 단천은 굉장히 이제 강물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강읍도시이고 여기 남한에도 교과서에 함경남도 단천이 연아연 마그네사이트로 이름난 고장이라고 나와있어요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죠 단천 세계적으로 마그네사이트가 1위 매장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또 단천자랑 하면 또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사과 아하 맛있죠 사과가 맛있고 단천의 지선인데 이제 단풍선이라 하는 그쪽으로 가려면 허천 그게 이제 단천에서 출발하는 단풍선이 있습니다 허천 단천은 사과가 굉장히 맛있고 달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평양으로 올라가는 파로농장 농장도 이제 단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다를 끼고 있어서 단천은 이제 그 성게하고 미역 또한 이제 아주 이제 맛이 좋기로 유명나 있습니다 이게 단천하게 되면은 저희 양강도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단천이거든요 사과도 거기서 가서 다 먹을 수 있고 바다도 또 그쪽에 있어서 해물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곳이 단천이라서 저도 여러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일도 풍부하고 바다도 끼고 있는 단천에서 살다가 그래도 나름 단천하면 그래도 살기 좋다! 라는 고장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태아민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94년 이전 그러니까 식량난 나기 전에는 단천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량난이 시작되니까 광업도시니까 배급이 공급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서 후에는 단천이 못 살 곳이라고 평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꽃집이들도 많고 맞아요 그러기로 유명해 났죠 제가 탈부하게 된 거는 중국에 저희 고모님이 계셨는데 일제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중국으로 갔는데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은 다 북한으로 나오고 고향으로 나오고 시집을 간 고모님이 떨어지게 됐죠 중국에 그래서 결국 조선 쪽이 되고 고모님이 중국에 친척으로 남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고모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조선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북한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친척들은 도와달라고 많이 하는데 왜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냐 너네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일단 남양이라는 곳에 갔죠 남양에 가니까 요가는 들 수가 없고 사람 많고 개인집마다 이제 숙소를 정하고 맞아요 그랬어요 연락을 취해서 이제 친척을 만나는 중에 이제 기다리는 중에 사건이 터졌어요 아 어떤 사건 숙속집에서 라디오가 발견됐는데 주파수가 고정이 안 된 라디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신고 안 한 라디오 아 네 그리고 그 라디오가 하필이면은 남한 KBS 방송에 돼 있었는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아 숙박금 내라다가 아이고 북한에는 라디오도 경찰서에 가서 여기를 말하면 경찰서 안전부에 가서 그렇죠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지 볼 수 있거든요 등록하고 그 주파수 선을 이렇게 다 봉인하죠 공인하죠 하고 도장이 이제 박은 거 공인하잖아요 남한 방송을 못 듣게 그렇지 주파수가 고정했는데 그런데 그 라디오가 발견돼 가지고 그때 당시 남양분주소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 숙소집 주인간 제가 이제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5일 조사를 받았는데 외부에서 간 저를 혐의를 많이 이렇게 씌우고 함경남도 출신의 어떤 그 안전원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짝 기뜸하는 거예요 이제 조사가 완료되면 너는 보입으로 넘겨진다 아니 근데 그때 방송을 들었습니까 KBS 방송을 좀 들었죠 저녁에 조금 듣다가 자고 듣다가 자곤 했지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주로 그 뭐냐 노래를 들었어요 늦은 시간에 캐다 보니까 무슨 라디오 내용을 못 듣고 노래만 노래만 들었어요 저녁에 늦게 틀다 보니까 노래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KBS에 어떤 노래를 들었습니까 주현미 노래 아하 네 마주치는 눈빛이 그거하고 그 뭐지 영동교 영동경과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노래를 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렇지 노래 들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는 CBS인가 아 극동방송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는데 그건 전혀 뭐 알아듣겠더라고 아 뭐 알아듣죠 무슨 영혼이 어떻고 뭐 예수님이었던데 예수가 누군지 영혼이 뭔지 아나 그랬지 모르지 근데 아주 방송이 또렷하게 잘 들렸어요 알아 못 들을 뿐이지 KBS하고 극동방송은 그때 당시에 잘 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근데 결국에는 조사 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확 바뀌었죠 아 결국 이렇게 되면 정치범이 되는구나 아 그렇지 그래서 가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친척 만나려 남양에 오게 되면 외가리 부대라 그래요 여기 외가리라는 새가 있어요 목이 긴 새 목이 긴 새인데 목을 빼도 중국 쪽을 하임없이 기다린다 해서 그걸 외가리 부대라 그래요 이야 또 그런 또 유행어도 있었네요 있었어요 그래서 외가리 부대에 오면은 이제 중국 친척 만나려 온 사람들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중국 친척 만나려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야 기다리지 말고 얼른 갔다 오라 우리가 갔다 오게 이렇게 다 국경경비대하고 선 놔줄 테니까 갔다 오면서 돈을 조금 주면 된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날 중으로 국경경비대 군인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금 2천 원 주고 갔다 오면은 각각의 보초 2매이니까 중국 돈으로 300원씩 달래요 그리고 뭐 이만큼 종이에다 적었어요 요구하는 거 전지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후레시 네 그리고 뭐 술 뭐 무슨 뭐 이만큼 적어서 요구 좀 가져와다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4월 1일 새벽 한 3시인가 해서 남양 온성교도 있죠 남양교도 그 밑으로 해서 국경을 결국 탈북을 했죠 그러면 외가리 부대 몇 명이 넘어갔습니까 남자만 3명 저까지 포함해서 그럼 3명이 그렇게 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리고 중국 가서는 각자 저는 고모로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대로 다 헤어졌어요 각자 길을 갔네 다 각자 길을 가고 다만 4월 6일 날 한식 날 새벽 3시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지 물론 저는 다시 돌아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못 가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잡히면 안 되니까 잡히면 안 되고 이제는 온성보이브로 넘겨지게 된 상황이니까 참 이제 나머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야 이렇게 가면 내가 다시 언제 돌아오나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나처럼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사받다가 잠깐 내놨는데 풀려났는데 아니 내놓은 게 아니고 당장에 제가 뭐 저기 방송 듣다가 잡힌 게 아니고 방송하고 됐으니까 그 수소집에서 아침 8시까지 분소서가 조사 받고 끝나면 다시 집에 왔다 자고 다른 아침에 가고 이렇게 이제 안정시켰어요 현장에서 들킨 게 아니고 네 단지 라디오만 발견됐으니까 라디오만 발견됐으니까 봉인 안 한 라디오 제가 집주인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이제 참고인 조사 비슷하게 아 그런 거 솔직히 다 말하면 다 용서해준다 해서 열심히 있었지 뭐 라디오 뭐 들었고 노래는 뭐 들었고 순진하네 그러면은 그때 출발할 때가 며칠이었는데 한식날 만나기로 했어요? 며칠 강변했어요? 4월 1일 날 2000년 4월 1일 날 새벽에 넘었고 5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5일 후에 새벽 3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 강변 있잖아요 압록강 뚜기에 내렸으면 자기네가 3시에 라이터를 3번 깜빡깜빡 할 테니까 넘어오라 우리는 4번 하라든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라이터 불로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장소에 안 나갔으니까 나머지 두 분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죠 모른구나 그렇게 해서 고모집까지 무사히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거긴 다 조선족이잖아요 이 주소로 부탁하니까 또 주소대로 차를 태아주는 조선족이 계셨어요 그때는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 이 주소가 여기 고모 그래서 들어가니까 고모가 계시더라고 이야 고모님이 엄청 깜짝 놀라시지 놀라죠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니까 한참 붙들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고모님 집에 이제 놀라앉았네 놀라앉고 중국에 결국은 이제 한국 오기 전까지 1년 한 3개월 아 1년 동안 중국에 계셨구나 그럼요 그때 당시에 연변해졌으면 한국 걸 굉장히 많이 봤겠네요 많이 봤죠 그리고 그 특히 그 왕초라는 드라마는 1부부터 몇 부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자지 않고 2박 3일인가 다 봤어요 와 저 그 드라마를 보고 전쟁도 나온단 말이에요 6.25 전쟁도 나오고 일제시기 그리고 전후 이렇게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6.25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북한이 먼저 전쟁을 탁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긴가민가 했죠 저거는 한국에서 찍은 드라마이니까 마치나 북에서 먼저 남한으로 남침을 일으킨 듯이 저렇게 묘사했구나 그게 첫 역사에 대한 의문을 품은 시점이었어요 왕초라는 드라마가 그럼 그 드라마 내용을 보시면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 은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후에 조선족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조선족 교회에서 한국에서 가끔씩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선교 비슷하게 와서 오시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한국 목사님을 직접 만나게 됐어요 직접 만났죠 직접 만났는데 그때 제 또래가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 작은 종이 한 장씩 주면서 여기다 각자 이제 그 프로필 간단하게 맞설여 이름 생례론이 그리고 특별한 연락이 없기 전까지는 여기를 대수록 뜨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한국 가고 저희는 거기서 계속 숨어 살았죠 그럼 그때 당시에 처음 지금 한국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목사님을 그때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타상 교육을 받으면서 거의 다 이제 남조선 반동 그렇죠 괴뢰 간첩 뭐 90년대 말에는 연변에 국정원 간첩 20만명이 나와있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연변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은 다 국정원 간첩이다 그때 당시에 안기부 간첩이라고 맞아요 그건 인이백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간첩일 수도 있다 그런 경계심이 많아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설교하는 과정에 굉장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기도를 제가 듣고 설교하는 도중에도 북한 얘기만 하면 고통받는 북한 이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 저 남조선 반동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냐 거기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눈물은 정말 진심이잖아요 남조선 이민들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나 우리는 저것들을 왼수인데 하도 해서 미주의와 그 침략자들을 이제 몰아내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만들자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저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흘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갈등과 함께 우리가 뭔가 잘못 깔고 있었다 제가 그래서 더더욱이 그 목사님이 한 일주일에 와 있었는데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논쟁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했으신가요? 첫째 저는 6위였어요 그 제가 왕초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왕초에서 그 거지들이 청계천 밑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결국 군대에 나가는데 우리가 북에서는 전쟁 착전에 미주항 정복장 알런 델렉스라는 사람이 전선 시찰하고 다 해서 6월 25일 날 전쟁하기로 낙착 짓고 가서 그렇죠 새벽에 일제히 북한을 향해서 공격한 걸로 배웠다 새벽 4시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지금 6월 10일 새벽에 북한이 공격한 걸로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건 북한에서 선선한 건데 분명히 6월 25일 날 북한이 전전선에서 공격을 했고 1차 몇 시간 안 돼서 당원도 의정부가 다 잃었고 춘천 개선까지 2일 만에 다 밀고 내려왔고 서울을 3일 만에 내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만약에 남한이 마음먹고 준비를 한 사람을 우리의 공격했으면 공격했으면 일정하게 북한을 올라갔어야지 내려오나 왜 도리어 서울을 수도를 3일 만에 잃어버리는 함락을 당하겠냐 전쟁 역사에 그런 게 있냐 그러는 거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답변 못하고 아니 목사님은 지금 남한 사람이니까 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역사책이랑 여기서 제가 구해서 줄 테니까 다 읽어보라 그 다음 또 이제 3.1운동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다 인정은 안 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와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계속 고민하죠 아 6.25가 그런 사실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